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아주 재미있는 물건이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사실 처음 보는 건데 블렌더라는 물건이었어요 블렌더 말 그대로 뭐 블렌더 섞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위스키가 이제 그 몰트 하나만 사용한 위스키를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하고 다양한 이제 그런 몰트들을 섞어서 만든 것들을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잖아요 멋있는 말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렌타인이라든가 잭다인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다 블렌디드 위스키이잖아요 맛을 섞어가지고 네 그런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는 뭐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위스키? 저는 뭐 사실 위스키가 잘 안 받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위스키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잘 어울리는데? 저는 그러니까 위스키 독주가 막 그렇게 잘 받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는 뭐 발렌타인 뭐 당연히 좋아하고 듀어스 좋아하고 그리고 뭐 발베니 뭐 이런 것들 사실 그렇게 대단히 많이 먹어본 게 없어가지고 취향이 확고하진 않습니다 은총 씨는 어떤 위스키 좋아하세요? 저는 저도 뭐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 넷플릭스에 피키블라인더스라는 영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시대 배경이 이제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날 그쯤인데 그 물 마시듯이 위스키를 먹어요 사람들이 진짜 뭐 그냥 그 한 편당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라고 하면 위스키 마시는 장면이 한 50번 정도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동선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예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위스키가 있는 거예요 그 유리병에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얼음이 어딨어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듯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먹냐면 이것도 아니고 야! 이렇게 먹어 그래서 와 저 배우들 저게 진짜 위스키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이제 어 나도 위스키 좀 먹어볼까 해서 뭐 몇 개 사서 먹어봤어요 네네 뭐 무슨 쿠... 아 이름을 까먹었네 쿠퍼? 쿠퍼? 뭔 쿠퍼였는데? 쿠퍼? 응 뭘 드신 거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먹어보고 있는데 네네 어 근데 또 이게 역시나 우리는 소주야? 소주랑 맥주지 뭐 그냥 근데 확실한 거는 혼자서 조용히 먹기 좋은 거 같고 그냥 이제 영화 한 편 보면서 맛있는 거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막 이제 거하게 맛있는 거 보다 약간 독주 한 잔 정도 그냥 가볍게 마시고 자기 전에 맞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알코올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맥주 이런 거는 한두 것도 없이 먹잖아요 맞아요 자기 전에 먹으면 맞아요 오줌도 매력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좋지 않나 자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갑자기 위스키 얘기를 해봤는데 블렌더라고 또 검색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 믹서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믹서기도 이제 그 믹스를 해서 섞어주는 거잖아요 믹서, 블렌더 같은 의미죠 자 이건 이제 오늘 하게 된 일 블렌더는 뭐냐 말 그대로 다양한 싱글 몰트들을 다양한 싱글 소스들을 섞어갖고 하나의 자기 입맛에 맞는 블렌디드된 사운드 소스로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믹서기에요 자 TC 헬리콘에서 나왔고요 이게 뭔가 약간 단자가 엄청나게 많은 문어발 시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블렌더 한번 외관을 이렇게 사이트 상에서 보면서 밑에 설명도 한번 볼게요 자 포터블 12 곱하기 8 스테레오 믹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12 곱하기 2 인터페이스 리모트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블렌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더 휴대용 음악 장비는 음악의 풍경을 영원히 바꿔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블렌더는 라인 또는 헤드폰 출력이 있는 모든 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DAW의 고품질 멀티트랙 녹음 세션을 위한 개별 헤드폰 믹스를 각 뮤지션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4명한테 각각 다른 헤드폰 믹스를 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음 스튜디오 같은 개념으로 밤에 이제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합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안으로 들어간 소리를 믹스 해갖고 헤드폰으로 들으면 끝이기 때문에 밖으로 사운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collect them all 자 모두 한 곳으로 모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기본적인 이제 포리듬을 딱 생각하고 네 개를 만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악기를 제외하고 3인조에다가 보컬 네 그렇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이 합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스트리밋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트림을 하래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스들을 가지고 스트리밍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뭐 저희 헤드폰으로 하나씩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 헤드폰은 딴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 헤드폰을 꽂아 놓고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는 이 A채널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지금 건우가 저기 컨트롤룸에서 이 전체 사운드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헤드폰 단자에서 뭐 뮤트라든가 컴프레서라든가 각각의 들어오는 소스의 볼륨 같은 것들을 다 정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전체 합주해서 내 헤드폰에서는 내 악기를 좀 더 크게 듣고 나는 이게 뭐 다른 보컬이라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 소스는 뮤트하고 누구 소스는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헤드폰 믹스를 각 채널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이 소스들을 다 다채롭게 쓰실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드폰 아웃풋이나 라인 아웃풋이 있는 악기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마이크를 직접 여기다 꽂아서 쓰시려면 믹서 같은 게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3호 단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운드 소스를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크 가지고 캐논잭 어디다 꼽지 이거를 오잭 어디다 꼽지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다른 또 변환 장치를 통해 갖고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하고요 그게 아닌 그냥 이렇게 뭐 외부 이런 사운드 기기들 패드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3호 3호 가지고만 그냥 연결하셔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인풋과 그리고 4개의 헤드폰 아웃풋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다채로운 사운드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이제 인터넷 뭐 SNS 상에 보면은 그 요즘 회의를 다 뭐 줌으로 한다던가 뭐 그리고 아니면 뭐 디스코드로 해서 방을 만들어서 중요한 것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뭐 그런 형태로 최근에 아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형님도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각자의 자기 스튜디오에서 그냥 웹장에서 만나가지고 합주를 하는데 레이턴시 없이 서로 오 맞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로 뭐 커버 영상도 찍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일반인 뮤지션들도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오 누가 봐 뭐야 저 슬래시 아니냐 이런 대단한 뮤지션들도 막 이렇게 콜라버해서 그런 영상들 만들어 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으로 이제 흐름 속에서 생긴 또 이제 기기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개인 방송 채널이 많이 생기면서 이 작지만 좀 그 컨트롤 하기 쉽고 근데 그렇다고 대단한 고가의 장비를 이제 마련해 둘 수는 없겠으니까 네 어느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좀 멀티적인 악기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씩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많은 어 다른 몇 명의 이제 연주자들과 함께 뭐 연주하면서 스트리밍 하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뭐 또 그런 구조들이 확실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각각의 그 헤드폰 믹스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저는 메리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블렌더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어지고요 여기 아까 쇼모를 안 봐가지고 이쪽 프로덕트 피처스를 조금 빼먹고 왔는데 이쪽 한번 마저 살펴볼게요 자 간단한 포터블 12인 8아웃 스테레오 믹서와 멀티 채널 오디오 인터페이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장치 스마트 기기 신디사이저 드럼 머신 보컬 기타 프로세스 등을 믹스하기 위한 6개 스테레오 인프트 4개 독립된 스테레오 믹스 헤드폰 아웃풋 이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장치나 컴퓨터로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뭐 요런 그 요 약간 샘플레이트 비트레이트 요런 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24비트 까진 되는데 샘플레이트가 보통 요즘 나오는 하이엔드들은 192까지 거의 적용이 됐고 모자라도 96 요정도인데 0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스펙이 좀 떨어지긴 하죠 48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로 원격으로 개별 믹스 레벨 조정이 가능한 여기서 하는 기능을 모두 그대로 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헤드폰 믹스에다가 이제 온보드 컴프레션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이 뭔가 사운드를 좀 더 다채롭게 여기서 만지실 수 있다는 거 컴프레서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그 옴니 디렉셔널 그 전체로 요렇게 지향성을 갖고 있는 전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토크백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합주를 하다가 지금 이 헤드폰 사운드 때문에 서로 이제 헤드폰 끼고 있으면 말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럴 때 토크 누르고 말하시면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크 마이크 내장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튼튼한 외관 캐나다에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관만 보고 오겠습니다 자 블렌더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인데요 약간 이렇게 문어발처럼 돼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실 것 같아서 자 지금 보면은 B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오면 이 A는 지금 저쪽 컨트롤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A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A의 전체 마스터 볼륨을 여기서 조정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노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내리면은 줄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A에서 1번을 누르면 A에 들어오는 1번 소스의 볼륨을 조절해 주는 거고 A에 들어오는 4번 소스의 볼륨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1번 소스는 기타가 들어오고 있고요 4번 소스는 패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2, 3, 5, 6 빈칸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채워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뮤트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있죠 리셋도 있고요 컴프레서도 있습니다 컴프레서의 양도 여러분이 직접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은충시 헤드폰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D는 제 헤드폰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 4개의 세팅을 각각 다르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소스들을 볼륨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누르면 바로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게 전체 헤드폰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쪽은 USB 연결 이쪽은 전원 굉장히 무게는 가볍고요 뒤쪽에 이 전원 없이도 그 AA 배터리 4개로 구동이 됩니다 굉장히 얇고 요정도 사이즈 작고 귀여운 믹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로 여기 악기 소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각각의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그 모니터 믹스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같이 뭐 합주 같은 걸 해 봤을 때 어떻게 사운드가 뽑히는지 요런 것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문시하는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방송 Kahnt 말씀을 구 Here rotate 와